아보카도는 모든 방면으로 영향을 주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체내외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 놀라운 아보카도 치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보카도는 건강에 훌륭한 맛있고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아보카도 천연육법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 아보카도는 독특한 종류의 과일이다. 대부분의 과일은 탄수화물 함량만 내세우지만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또한 포함한다. 모양 배 모양부터 구형태와 색깔 녹색부터 검은색까지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아보카도가 있다. 심지어 무게도 220g부터 900g 이상 나가는 것도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종류가 하스 아보카도이다. 이 아보카도는 다음의 영양분을 함유한다.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의 25% 엽산 하루 권장량의 20%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17% 비타민 B5 하루 권장량의 14% 칼륨 하루 권장량의 14% 비타민 B6 하루 권장량의 13% 비타민 E 하루 권장량의 10% 또한 이 과일은 소량의 마그네슘, 망간, 구리, 철, 아연, 인산념, 비타민 A, B1티아민, B2 리보플라빈과 B3 니아신을 함유한다. 아보카도는 9g의 탄수화물을 제공하는데, 그 중 7g이 섬유질로 순탄수화물은 2g밖에 제공하지 않지만, 160kcal, 단백질 2g 및 15g의 건강한 지방도 제공한다. 아보카도의 신체 건강상 2. 아보카도는 질병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고, 충분한 단일 불포화 지방을 제공하는 다량의 비타민 E를 함유한다. 이 영양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류 개선을 위해 혈관을 넓히며, 동맥을 보호한다. 아보카도에 있는 화합물은 세포대사를 돕는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장내 기생충과 유리기를 제거하는 올레산도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 A, B6 및 엽산의 훌륭한 공급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 및 당뇨병 환자에게도 권장된다. 아보카도는 또한 방귀 감소, 시력 개선, 잇몸 출혈 감소, 뼈 강화, 독감, 감기 및 설사 퇴치에 도움이 된다. 여러 다른 문제들을 외에 변비와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체외에 사용 시 아보카도에 있는 오일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 더 건강하고 주름 없는 외모를 갖도록 한다. 천연 아보카도 치유법이 및 석회 제거의 치유법은 성가짐 벌레 제거에 유용하다. 아보카도 껍질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생제 특성이 있다. 재료 아보카도 껍질 5개 운양 1큰술 15g 물 1컵 250ml 제조 방법 냄비에 물과 아보카도 껍질 5개를 넣는다. 약한 불에서 15분 동안 가열한다. 열을 제거하고 식힌다. 상온에서 식힌 후 두피에 문지른다.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고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충분한 물로 씻어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다. 이 치료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충이 사라지고 훨씬 편안해진다. 장내 기생충 제거 앞서 언급했듯이 아보카도 껍질은 뛰어난 항생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내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된다. 재료 아보카도 껍질 1개물 1컵 250ml 제조 방법 냄비에 물 1컵을 붓고 아보카도 껍질을 추가한다. 약불에서 10분간 가열한다. 불을 끄고 식힌다. 그 물을 공복에 마신다. 튼살 제거를 위한 아보카도 출산 후 또는 반복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증가할 때 튼살이 생길 수 있다. 아보카도는 훌륭한 보습제임으로 튼살의 모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료 아보카도 2분의 1개 레몬즙 1작은술 5ml 꿀 1큰술 25g 제조 방법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담는다. 혼합물이 고르게 섞이면 따로 복원한다. 사용방법 사용할 부위를 깨끗이 씻고 혼합물을 바른다. 원 모양으로 마사지를 하고 30분 정도 둔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보습제를 바른다. 변화를 느끼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설사 치료 설사는 대변의 빈도, 부피 및 체액의 증가를 말한다. 부족한 미네랄을 회복하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이요법을 따르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보카도는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택이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 섭취하거나 준비할 수 있다. 재료 아보카도 씨 1큰술 물 1컵 250ml 제조 방법 아보카도 씨를 깨끗이 씻어서 오븐에 사용 가능한 그릇에 담는다. 준비가 되면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가루 1큰술과 물 1컵을 섞는다. 하루 3번 반복한다. 각 준비가 끝날 때마다 기다리는 굉장한 결과에 놀랄 것이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영양분의 놀라운 원천이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